저는 조직문화로서 제일 먼저 고려될 것은 수시로 챙겨보면서 제가 자주 본 것 같아요 주로 있는 산업구에서 관련성 있는 직무를 찾았는데 사람에게 대인적이 있다 보니 이직시 월급상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나아만의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건 생각이 들더군요 맞는 얘기입니다 조직문화가 맞아야 회사도 오래 다닐 것 같고요 예전 스윙비에서 잠깐 조직문화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을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을까요 규모별로 지원한 회사 리스트 짜는 이건 뭐 너무 지금 바람직한 고민을 잘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미 답을 드렸지만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조직이죠 조직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부서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은 추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후기 참고하되 다양하게 보세요 점수만으로 판단 어렵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조직문화라는 게 뭐냐 조직문화라는 거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의 조직문화가 뭘까요? 조직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성과와 보상 체계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근데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결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일하는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게 평가예요 평가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승진과 배치와 보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 일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일하는 방식에 연결되는 게 평가 일하는 방식대로 잘 하고 있는 거를 보는 게 평가죠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로 승진, 배치, 보상이 결정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 접근법 같은 거예요 프로세스 이 회사는 프로젝트를 일하냐 부서마다 JD를 가지고 있냐 잡 디스크립션이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냐 또는 OKR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냐 아니면 평가 제도가 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목표 설정 단계에서 기획하는 방식이 있냐 아니면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하달된 내용을 잘 수행하는 게 그 회사의 문화냐 제가 왜 대기업보다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낫다고 생각하냐면 대기업에서 기획을 하는 것은 기획을 전담을 하는 부서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브레인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학력이 좋습니다 다들 그 부서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학력이 스카이거나 칼스거나 그러겠죠 굉장히 학력이 좋고 또 수평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보고서를 잘 씁니다 글을 잘 쓰든지 뭐 도형을 분석을 잘 하든지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현장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현실적인 기획을 짜시는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냐를 떠나서 대기업의 상당수의 일하는 방식은 그 기획안을 내가 참여하거나 수정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분석되고 정리된 목표죠 목표나 전략을 수행해내는 것에 따라서 평가가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획한 건 아니야 근데 누군가 기획한 내용을 내가 실행을 잘했어 그러면 A가 되는 거고 누군가 기획을 했는데 내가 그 동의가 잘 안 돼 그리고 현실과 너무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행을 잘못해? 그러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유는 회사가 성장하는 기로에 있었고 또 산업 자체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로 훈련되신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해서 내오는 내용이 사실 정확도 꽤 높았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그 세계적인 컨설턴트 주차들도 지금 이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예측보다도 상황에 맞는 대응과 분석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조직문으로서 제일 먼저 고려될 것은 일하는 방식이다 모든 대기업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내가 꿈꾸고 있는 워너비 기업 또는 그 부서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져보셔야 되고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떤 일한 업무의 공간이나 느낌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주도성을 가질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냐 이런 것에 기회가 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일하는 방식의 내용은 저는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회사 실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봐야 됩니다 커피챗이 됐건 현직자 인터뷰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여러분 이걸 좀 파악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평가입니다 평가 요즘에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IT나 이렇게 좀 신생 회사들이죠 규모가 크지 않거나 또 크더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게임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없애자는 무브먼트가 일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나 방향성도 어떤 건지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됩니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죄인인지라 사람이 참 객관적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려면 구체적인 숫자와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객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란을 주는 게 일종의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평가 자체가 있냐 평가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평가를 통해서 뭔가 배치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보상이나 승진에 영향을 주냐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동기부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중간에 평가라는 거가 현실과 괴리가 굉장히 크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확률적으로 많이 듣고 만나는 공공사이드가 대부분 이 문제가 있어요 평가가 나노막기식, 회전문식 내지는 어용식, 명목상 이런 식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평가를 잘 받아도 승진에 일부 반영이 되지만 배치라든지 보상에 큰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승진때 되면 돌아가면서 이번에 제가 승진해야 되니까 김대리를 그래도 고가를 잘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복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공공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인재경영 시스템 그리고 회사의 경영관리 시스템이 조직문화죠 이 조직문화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회사는 대부분 이 부분들을 간과하더라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게 저는 평가라고 봅니다 평가라는 걸 하기 전 단계에 있는 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문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항상 소리질러, 혼을 내 그게 조직문화가 안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직문화의 아주 단편적인 한 요소일 뿐이지 막 소리 지르고 뭐라고 그래? 막 쫑크 좋은 맨날 뭐라고 하긴 하는데 막 성과 착착 나오거나 경력기사가 착착착 만들어지고 내가 기획을 막 내야 되고 내가 기획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환경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너무 별로인데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면 기회를 손은 잡는 게 좋다고 봅니다 상사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저에게 던지드하고 기획에 참여하고 있어요 3년 차면은 저는 큰 범주 아주 내가 책임을 어차피 질 수 있는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그 안에서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3년 차부터 채용 기획 업무를 많이 했고 채용 기획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채용 시스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평가 이런 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저 나름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직문화가 일하는 방식이고 일하는 방식의 기획이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왜 그게 나쁜 조직문화일까 좀 한 번 더 거기서 성장에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